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의 립 포인트 오늘의 의상 포인트 니트, 노란색 니트 오늘의, 오늘의 의상 포인트가 뭐예요? 경비씨 오늘의 발 포인트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조금 쌀쌀한데 우리 여러분 따뜻하게 입어요 저처럼 저 방금 선물 받았어요 메이크업 쌤한테 근데 받기만 하는데 짜자잔 여기 뭐가 많이 들어있죠? 직관 뜯어봐야지 방금 불고기버거랑 콜라랑 치즈티를 시켰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비가 안 와요 여기는 네일 바꿨어요 네일 이름 좀 정해주세요 콜라랑 치즈티를 시켰어요 콜라랑 치즈티를 시켰어요 차를 같이 탈까요? 기다려봐 덜커분도 할거다 털커덩 덜커덩 넌 덜커덩 안녕